헌과장 정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결정해 드릴 테니까 아 지가 사장 아들이면 사장 아들이 지 멋대로 사람을 잘라 니가 현준이 맞지? 어 형 나가서 얘기하시죠 돈 어서 갚아 왜 당신만 힘들다고 생각해? 나도 힘들어! 어떻게 하긴 여의도는 뻔해 고캣사람, 방송국사람 아니면 주식쟁이지 뭐 니가 헌과장 몰아내고 지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한눈아 알아봤어 누드나 너 괴롭히는 녀석들이지만 언제든지 얘기해 이 죽여버렸구나 어젯밤 박민혁씨가 사라졌어 네가 죽였니? 위에서 다음주까지래? 에휴 너는 올해 몇 살이야? 말했잖아 악당들 처리가 내 할 일이야 악당들 처리가 내 할 일이야 악당들 처리 악당들 처리 아무리 해냈다 도로